여기는 도림천 인근에 있는 지상 풀옵션 원룸입니다. 가격은 가격은 500에 45만원 가능하고 1000에 40도 가능하고 2000에 30까지 가능합니다. 2000에 30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1000에 40만 됐어도 1000에 40 정도로는 무난하고요. 2000에 30이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방은 뭐 깔끔한 거나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도림천 인근이고요. 일단 요거 칫솔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침대에 들어갈 만한 짓을. 15. 15. 15. 15. 50. 20. 22. 21. pyresellingтовYeah statur apert Travis 21. 21. 21. 21. 21. 21. 3미터 30나옵니다 여기 이쪽 벽부터 저쪽 벽까지 가 3미터 30 왜냐면 이 옷장까지 재면 3미터 30나옵니다 다른 방들하고 비교할 때 옷장이 없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과 벽을 재고 그리고 여기 싱크텍까지는 잘 안재려고요 왜냐면 분리형 원룸들은 여기서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리된 공간은 잘 안재서 오픈형이 여기까지 세탁기까지 재버리면 오픈형이 분리형보다 더 넓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앞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여기는 2,000에 30으로는 아주 좋고 1,000에 40으로는 무난합니다 지상층 이거 12월 12일 đấy receive 감사합니다.